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팀입니다. 오늘은 청소기와 선풍기의 진심인 회사 EX-POWER에서 출시한 선풍기, 캠핑용 선풍기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따끈따끈한 신제품입니다. 하지만 저는 장시간의 사용 후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감사하기도 두 달 전에 샘플을 미리 받아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EX-POWER에서 새롭게 출시한 ECF-9 B와 K입니다. B와 K는 브라운과 카키의 색상의 차이예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EX-POWER에서 출시한 선풍기 7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렴합니다. 이 제품이 7만원이 하질 않아요.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설명을 들으시면 이유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예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저희 산업용 제품분들이 스펙값이 정말 높거든요. 근데 감성이 제로입니다. 선풍기든 청소기든 출시되는 제품들 보면 안 예뻐. 최근에는 조금 예뻐지긴 했지만 캠핑용 제품들과의 이쁨의 절대적인 기준을 따지면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 굉장히 캠핑적인 감성으로 캠핑을 노리고 나온 것처럼 출시가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더 시원합니다. 흔하게 저가용 캠핑용 선풍기들이 6.5인치나 6인치의 제품으로 출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9인치의 오염날개로 바람이 굉장히 시원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4단계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바람의 세기만을 얘기할 때는 3단계거든요. 3.0mps에서 5.2mps까지. 틀어보면 굉장히 시원해요. 자, 이게 자연풍이라는 기능인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연풍 설명 먼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연풍이 뭐냐면 자, 잠깐만 끄고요. 1, 2, 3단계를 왔다 갔다 하는 바람이거든요. 우리가 흔하게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바람을 살려서 그렇게 해놓아놨다고 얘기를 하던데 굳이 그 기능은 왜 넣어놓은지는 모르겠어요. 3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바람이 왔다 갔다 해. 그다음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까지 최대 5.2mps로 바람을 불어주는데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제 바람 시원하다, 안 시원하다는 거는 조금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시원해요. 자, 3단계로 틀었다. 카메라에 바람 쪽으로 들어가려나? 되게 시원해요. 선풍기를 켜게 되면은 제가 말이 우리가 바람 확 맞게 되면 확 되잖아요. 그렇게 될 정도로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거든요. 네 번째, 근데 조용합니다. 방금 소리 들으셨죠? 제가 이런 모터 관련된 제품에서 거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잉? 그 기계음 나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뭔가 갈리는 소리 나는 그런 제품들. 그 두 가지를 거르는데 이 제품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3단으로 틀고 내가 시원하게 바람을 쐴 수 있는 공간에서 데시벨을 확인을 하게 되면 50데시벨이 넘지 않더라고요. 다섯 번째, 근데 오래 쓸 수 있습니다. 1단 기준 16시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1단이 안 시원하냐? 아니요. 충분히 시원하거든요. 자, 틀어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게 되면 1단이 우리 핸디형 선풍기보다 훨씬 시원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말이 이렇게 되잖아요. 오래 쓸 수 있는 추가적인 이유는 만 미리 암페어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를 했거든요. 보통 선풍기를 7천 언저리쯤 넣어줍니다. 근데 이 제품은 만 미리 암페어의 배터리를 넣어주는데 그 배터리도 리튬 이온 배터리가 아닌 리튬 폴리머 배터리예요. TMI로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조금만 설명드리게 되면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효율이 조금 좋은 편이고 안에 있는 전해질이 고체나 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부풀거나 우리가 충격으로 인한 그런 부품이 있잖아요. 파손이 되어도 전해질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거나 폭발할 염려가 거의 없는 안정성이 확보된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충전 시간은 2암페어 기준 5시간 정도인데 제가 이 제품을 잘 썼던 이유 중에 추가적인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2단일 때는 충전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2단일 때도 타프 밑에 있거나 텐트 안에 있을 때 굉장히 시원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용 중에 배터리가 충전이 됩니다. 2단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무제한 열이 받기 전까지는 무제한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TMI 한 가지 더. 이 제품은 고속 충전기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저렴한 제품들을 충전을 할 때 우리가 C2C 충전기 활용 많이 하잖아요. 충전을 지원을 아예 하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과전압 방지 때문인데 이 제품은 그 과전압이 기계에 꽂혔을 때 전압을 오 볼트 이 암페어로 낮춰서 정속 충전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USB 타입의 C타입의 충전기를 더 이상 쓰지 않고 내가 쓰고 있는 C2C의 충전기를 활용을 해서도 안정적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조금 TMI가 많네요 그렇죠. 근데 할 말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니까. 여섯 번째 심심하지 않게 기능들이 꽤 디테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튼이 4개가 있죠. 일단은 아래쪽에 출력 단자 열게 되면 제품의 기본적인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요. 아웃풋 단자 인풋 단자가 있거든요.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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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타입으로 충전이 되고 아웃풋으로 파워뱅크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단계로 바람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으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예약 타이머 버튼 그리고 일단은 회전. 회전이 120도로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씌워내신다는 거예요. 보통은 금액을 위해서 회전 기능은 빼거든요.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기능이다 보니까 회전 남았으면 되지 필요 없어 하고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회전 기능 금액을 위해서 빼버려요. 근데 120도에 회전 기능을 기본적으로 넣어놨고요. 그리고 마지막 버튼 태양 버튼 보이죠? 그렇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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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로 무드등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풍기 쓰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손잡이가 달려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다? 매달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텐트나 타프에 보면 대놓고 위에다가 매달아 놓으라고 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칼라빈을 걸어가지고 선풍기 걸면 실링 패드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녁에요 무드등 같이 킨다? 대박인 겁니다. 왜냐하면 캠핑은 부피와의 싸움입니다. 랜턴 들고 가야 되고 선풍기 들고 가야 되는데 두 개를 합쳐놨다? 땡큐인 거죠. 그럼 텐트 안에서 저 무드등을 키고 고스도브 란판 칠. 마지막 일곱 번째 구성품이 빵! 빵! 합니다. 나 일단 가방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흔하게 이런 가방들 자 튼튼한 가방 넣어주거든요. 하드 케이스에 비슷한 가방을 넣어주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가방들은 어디에 들어있죠? 맞습니다. 흔하게 안쪽의 제품을 보호해야 되는 흔하게 레이저 레벨기 같은 거에다가 이런 케이스를 넣어주죠. 아니면 보통 천 가방으로 대체되기 마련인데 이 제품은 캠핑 갈 때 싹히도 굉장히 편리하게 테트리스 잘해야 되잖아요. 싹히 편리하게 굉장히 튼튼한 하드 케이스를 넣어줍니다. 손잡이는 당연히 튼튼하게 잘 달려있고요. 지퍼를 열어보게 되면 안쪽에 되게 없어 보이게 스펀지 같은 걸 넣어놨다? 아니죠. 몰드를 예쁘게 잘 파놨거든요. 이렇게 손잡이 내리고 가방에다 예쁘게 넣은 뒤 뚜껑 닫고 보관하시면 되는 건데 일단 삼각대를 넣어주는데요. 최대 60cm까지 늘려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충전선 하나 넣어주고요. 마지막 구성품을 매우 많이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리모콘 넣어줍니다. 텐트 천장에 매달아 놨다고 칠게요. 다 놀고 자야 돼. 누워있는데 밝아. 아니면 선풍기가 너무 차가워요. 바람에 신경 쓰여. 꺼야 되잖아. 우와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렇죠? 삐! 리모콘으로 끄면 되는데 이 리모콘 분실율이 매우 높죠. 저 일단은 다른 제품들에 있는 추가 구성품은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성입니다. 붙여서 보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캠핑 중에 잃어버릴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주머니에 넣고 달리다가 잃어버리는 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석이라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니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쁩니다. 두 번째 성능이나 디테일들이 좋습니다. 세 번째 가성비가 비속 한 번만 쓸게요. 개점입니다. 자 단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이제는 단점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유를 쫙 나열한 걸 들으셨으면 딱히 단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식 출시되면서 단점이 발견됐습니다. 어이없는 단점이 발견됐어요. 제가 이 제품을 예뻐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빈티지스러움 때문이었거든요. 처음에 새 제품으로 받았을 때도 굉장히 예뻤는데 이렇게 지저분해졌을 때도 그 멋이 추가적으로 생기더라고요. 근데 얘네가 정식 출고된 제품에는 대문장반에게 자기 이름을 새겨놨어요. 아니 새길 거면은 이런 데다가 새겨놓으면 좀 좋아요. 근데 앞에다가 대문장만하게 EX파워라고 하 아세톤으로 지우면은 지워질 오늘 따끈따끈하게 소개를 해드린 EX파워에서 새롭게 출시한 ECF-9 선풍기 총 5대를 나노미메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노미메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첨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케이스에 글자 어떡할 거야 아 글자 아 아 아 아 아